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도 장발을 날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락을 해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 한번 내가 비디오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비디오 만든 적이 있어요 9.11 책에 119 책에 회사에 구축하자고 그러기 위해서 집에 와이파인 사이렌 달아두고 뭐 이거를 IFTTT 같은 걸로 메신지 쏴갖고 울리게 하는 법이 있다 회사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말 당장 고쳐야 하는 일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아니면은 그 권한을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개념으로 보면은 밤에 일하는 거 뭐라 그랬죠 회사에 남아서 그거 있었죠 그런 개념인데 요즘은 IT 업계니까 요번 주는 너네 뭐 3명이 사고 터지면 책임지고 다음 주는 너네 3명이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잡아놓고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와이파이 사이렌 올리면 그 사람들이 밤에 일어나서 아 무슨 일이야 하고 확인하고 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 시스템을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포큐 아카데미도 충분히 커지고 있어서 그런 걸 점점 도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똑같이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제가 구축했던 거니까 이 와이파이 사이렌 통해서 구축을 해야겠다 라고 봤는데 세상에나 그 제품 와이파이 사이렌 그 제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축을 못 하게 됐어요 아 이때가 기회다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을 찾아봤죠 사실 제가 예전부터 원했던 방법은 굳이 와이파이 사이렌 없이 저희 셀폰 셀폰으로 되게 하는 거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밤에 전화 오는 거 요즘은 보통 꺼놓잖아요 꺼놓는 게 아니라 무음 처리 해놔서 다 모르잖아요 요즘 기능이 좋아져서 근데 그 무음 처리를 무시하고 전화벨을 울리게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방식을 예전부터 고민해왔었고 그 와이파이 사이렌을 찾아왔고 그땐 글로 갔던 거지 그게 없었다면은 앤드로이드 폰에 테스커라는 프로그램을 깐 다음에 내가 믿는 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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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마디로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sms 메시지를 보냈을 때 요런 텍스트 뭐 앞에 뭐 이래서 포큐911 뭐 요런 식으로 태그를 단다 그 태그가 달리면은 곧바로 잠자는 모드 벗어나고 그 소리 죽이는 모드 링 볼륨 최대로 키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다음 후 걸겠죠 메시지 보낸다면 전화 걸면은 그 다음 전화 거는 거 링을 울리게 하자 전화벨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모든 회사 직원들한테 테스커를 깔고 설정하게 하긴 정말 귀찮은 거예요 자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다가 열심히 찾다가 찾은 게 버디 알람 시스템을 찾았어요 버디는 친구란 뜻이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전혀 이용도로 만든 건 아닌데 제품명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짜 찾은 게 있으니까 G 알람 앞에 G 붙이고 뒤에 알람할 때 알람 구글 거 아니에요 G 알람이라는 서비스예요 얘네가 뭐냐면은 내가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 전화번호에 기반해서 막 친구들을 서로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내 친구가 내 핸드폰에 알람을 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911이 터졌다 그 경우엔 뭐냐면은 저희 회사 직원이 제 알람에 G 알람에 1분 뒤에 알람 울리게 맞추면은 1분 뒤에 제 폰에서 알람 울리면서 제가 일어나고 확인하면 확인했다는 루티피케이션은 가요 그 사람한테 그걸로 끝날 수 없지 회사가 일어난 다음에 슬랙으로 와서 무슨 일입니까 확인했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프로세스 문제고 어쨌든 간에 G 알람이라는 거는 내 친구한테 알람을 쏴줄 수 있는 개념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료 버전도 있지만 무료 버전은 내가 딴 사람한테 알람 하나씩 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람 쏴주고 그 사람 받으면 지우고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쏴주고 이러면 되더라고 그래서 무료로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잡히면 아 이거 지금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저 테스트만 해봤고 조만간 구축 다 할 거예요 회사 내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스케줄표가 있는 거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 사람이 밤에 대응하는 사람 금요일부터는 언제까지는 이 사람이 밤에 대응하는 사람 그럼 무슨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저희는 시차 다른 데서 사람들 일을 하니까 그 시차 다른 데서 본 사람 뭐 저희는 자고 있을 때 깨어나 있는 사람들 보고 오늘 밤에 이거 처리해야 되는 사람 누군지 스케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 계정에 알람 넣어주고 1분 뒤에 울리게 해주고 그 사람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 다음 사람한테 가는 거고 그것도 또 알람을 따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축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사용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요게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G 알람을 등록할 아니 계정을 만들 때 니 컨택트 인포를 자기한테 다 주면은 친구들 알아서 추가해준대요 근데 회사에서 사용할 땐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꺼버렸어요 꺼버렸고 그래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컨택트만 따로 추가하게 해놨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세팅이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알람을 곧바로 쏠 때 곧바로 무조건 받느냐 아니면은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냐 근데 선택해서 받을 수 있냐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9일에 터졌어 나한테 알람을 쐈어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억셉트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세팅을 열어놔야 됐어요 열어놓는데 내 컨택트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찾을 수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회사에서 쓸 거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컨택트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누구나 내 컨택트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람을 울릴 수 있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내 전화번호로 돈다 그랬잖아요 주유 알람이라는 게 내 회사 사람들한테 내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은 있어요 회사용과 개인용을 분리하려고 그럼 회사에서 전화번호 받는 법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가짜 전화번호로 등록하는 법도 하나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공짜로 전화번호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핸드폰 전화 같은 거 캐나다는 있고 미국도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는 폰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와이파이에서만 도는 셀폰이에요 이동전화 서비스인데 그게 공짜예요 되게 신기한 건데 전화번호 걸로 받을 수 있고 그걸로 등록 가능하고 SMS 인증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내 개인 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은 그런 식으로 세컨드 번호만 하나 만들어서 인증만 하고 그것도 인증도 본 앱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G 알람 쓰면 돼요 G 알람은 앱 깔아 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인증만 하면은 무조건 알람 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물론 이거는 앱을 열어서 사람을 1일 알람을 설정해줘야 되지만 어차피 911, 911이라는 게 자동화가 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서 처음 본 사람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확인한 다음에 알람을 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디어 저도 생각해낸 지 한 이틀, 삼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알려드렸고 그거 가져가서 한번 또 열심히 저도 세팅할 거고 그렇게 사용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 알람이라는 서비스 잘 이용하면은 회사에서 911, 911 대응 전화하는 거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추가 디바이스 구입할 필요도 없고 추가 서비스 비도 안 되고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포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